오늘은 제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고 백풀장에서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박지원 저성은 커넥션에 대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 주십시오 박지원 게이트 수사 촉구 하루 만에 그 실체가 조성은 씨 육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는 허위폭로 타이밍을 박지원 국정원장 뉴스퍼스 이진동 기자와 협의했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박지원 게이트가 사실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 것입니다 괴문서 하나가 나오자마자 국가기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죄집권하려는 참혹한 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났음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박지원 게이트라는 꼬리가 문재인 정권 대선 개입 게이트라는 몸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출동하여 윤석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한 명만 잡으면 정권 현장의 야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집권 세력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울산시장 자리도 내버려 두지 못하는 현 정부가 차기 대통령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정치공장 모의가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공수처와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어디까지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죽이기에 어떻게 총동원되었는지 샅샅이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혐의가 명백한 박지원 국정원장을 파면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제보자 조성은과 뉴스버스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인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직 민주당 의원인 행화부 장관 전해철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러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선 관리 내각이 공정한 설거를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중립적 인사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심을 해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저히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내각 인사 사퇴부터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편향 인사를 배제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